지금은 속상해 주는거에요. 살짝 힘들게 주는건데 그냥 오빠 깨드릴까요? 오빠 깨볼까요? 오빠 될 것 같은데 오빠 될 것 같은데 이미 그 상황이 나왔으면 안됐죠? 이미 끝났어요 그 놓으려면 안돼요? 아니면 보내야돼 네 잘 버텼다 이 템포를 잘 느껴야 돼 니가 같이 따라와야 돼 그렇지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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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나이스 일단 그리고 지금 너가 빠져나가는 볼들을 다 세게 치잖아 근데 너한테 빠져나가는 볼들은 풀로 뭐 때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근데 그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너의 판단이 들면 이 스매싱의 파워보다 이 태우는거의 퀄리티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스매싱을 해봐 느리쓰신 어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니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볼들을 막 세게 치니까 공이 어떻게 돼 뜨잖아 그럼 이제 분리하게 될거 같아 그럼 더 그거부터 깔아쳐야지 이제 끝났어 이거 한번 진거야 진거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찌그러지면 니가 유리한거 아니야? 한번 봐줄대 한번 봐준걸로 찌그러지면 너한테 유리하지 공이 막 샤악 오는데 난 남자인데 그래도 오케이 남자 묶은 남자인데 오케이 오케이 묶어 묶어 안주지 안주지 늦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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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와 나이스 잘 때렸다 잘 때렸다 직선 때렸으면 대신 당했어요 그런 정립들이 계속 쌓여야돼 무릎은 계속 빨리 움직이고 다리는 빨리 움직이대 그런 너의 루틴들이 많이 생기면 좋지 정립 정립 정립인데 그 정립이 생겼을때 물 먹고 물 먹고 오늘은 뒷사각만 하자 그러니까 뒷사각만 하자고 제 앞사각하면 죽을거같아 거기서 이제 알면 알면 뭐해야돼 피지컬 기술 이제 다 알았잖아 힘들고 기술의 퀄리티 체력 뭐 이런것들은 흙 울리는거야 그냥 지금 괜찮았던거같아 조금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좀더 집중해서 컨트롤해봐 공을 끌고 다녀야 돼 딱 30분에 끝내자 아니 30분까지만 열심히 해봐 중간정도만 한 번 하겠 게임으로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넣어서 해줘 네네네 뒤에 되면 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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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아웃 많이 아웃 5cm 나갔어 5cm 저렇게 치는거도 중요한데 어쨌든 공격을 좀 유지하는거 이렇게 초장이 무너지면 안되지 이렇게 초장이 무너지면 안되지 아 그리고 아까전에 뭐했어 우리 이런거 한것처럼 잡아놓으려고 해야지 잡아놓고 밀던지 잡아놓고 커트를 하던지 해야지 잡히는데 똑같애 반대적용 여기 붙어있어서 자신있게 붙여주실수야돼 그치 난 안뜬다 있어야돼 아웃 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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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안보는거 때릴 볼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러면 때릴 볼이 아니거든 아까전에 빠져나가는 볼 스매싱을 달래듯이 이거는 스피드 조절해야지 느린 드라이브도 있다고 생각해봐 느린 드라이브 느린 커트도 있다고 생각해봐 응 야야 움직여 뭐해 느려진다 뭐야 이거 뭐야 움직여 뭐해 스매싱이 왜 그렇게 때릴꺼야 퀄리티 퀄리티 꿍 Holiday 오심 요즘 연기만 늘어갖고 유철 도요Вот 너 T네 아니 ? 빗 도요 Middle 안 통한다 T에요 저 도영이 TD 안 통한다 도영이 T라고 T 공감능력 공감능력 0에요 나 F 괜찮아 괜찮은데 해야 돼 빨리 F가 그렇게 해요? T 이게 힘들어 취업관에서는 T처럼 하는게 맞아 움직여 우리가 이 타이밍에 잡았을때는 어딜 가 먼저 봐야 될까 그치 그게 땡겼어야지 거기 생각하고 붙여잡아야 되는데 요즘 밑에 잡았잖아 그 상황에서 끝난거지 화이팅 안들려 안들려 하하하 럭키볼 좋아하지 말고 럭키볼 좋아하지 말고 하나도 안들어갔어 준비가 안됐다 준비가 안됐어 준비가 늦어 준비가 늦어 준비가 아예 안됐어 뭐 할 준비가 아니라 그냥 하하하하 준비가 아니라 그냥 하하하하 아니 진짜 잘한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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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도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